남편이랑 지방으로 이사와서 농사 짓고 살고 있어요. 농사 일은 대부분 남편이 다 하고요. 저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도와주고 집안일을 합니다. 혼자 고생하는 남편 힘내라고 가끔 도시락을 싸주는데요. 가끔 남편 친구가 일당 받고 알바하러 오거든요. 그럼 그때 남편 친구 것까지 도시락 두 개를 싸서 보내요. 근데 어느 날 남편 친구 와이프가 연락 와서 저보고 남편 도시락 싸주지 말라네요. 정 싸고 싶으면 제 남편 것만 싸던지 왜 남의 남편 도시락까지 싸냐고 합니다. 제가 도시락 싸주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했대요. 도시락을 싸주는 이유 중 하나가 과일은 해뜨기 전에 수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새벽에서 아침까지 3시간 정도만 하거든요. 그 시간엔 배달도 안 되고 마땅히 밥 먹을 것도 없어서 수확일 끝나면 배고플 테니 아침 먹으라고 챙겨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남편 친구던 뭐던 돈 받고 일하러 온 사람인데 같이 일하고 남편 혼자만 밥 먹는 것도 웃기잖아요. 제 남편 것만 달랑 싸보내기 뭐해서 친구 것도 싸보낸 거예요. 다른 일당 직원들 왔을 때도 그 사람들 것도 다 싸줬어요. 근데 이게 부부싸움까지 할 정도로 잘못된 건가요? 다른 여자가 싸준 도시락 먹는 게 싫으면 그쪽이 도시락 싸보내시라고 했더니 애초에 제가 도시락을 안 싸면 되는 거래요. 이건 무슨 논리인지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부부싸움까지 붙일 행동인가요? 요? 이건 무슨 논리인지 저 complexities인지 boo Brian 들어가려고 해요. 좀ising